안녕? 나는 시오라고 해. 보면 알겠지만 나는 여우 인간이야. 큰 귀와 꼬리를 가졌어. 아, 나는 말이야. 되게 멀리서 왔어. 안녕? 나는 시오라고 해. 보면 알겠지만 나는 여우 인간이야. 큰 귀와 꼬리를 가졌어. 아, 나는 말이야. 되게 멀리서 왔어. 저기 그러니까 어디냐면… 어디라고 해야 하지? 여기 동화나라의 바깥에 있는 곳이야. 아마 조만간 런너들도 나의 고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야. 동화나라에 머무르면서 자신감과 힘을 키우며 많이 배울 생각이야. 그러니 앞으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.